설마 바벨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죠? 초보자분들이 바벨 운동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바벨에 보면 이렇게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럴링이라고 해서 좀 덜 미끄러지게 잡아주는 부분인데 바벨이나 스미스 머신이나 다 마찬가지로 좌우 균형을 가늠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고 좌우 균형을 맞춰서 바벨 잡으세요 특히 그립을 좀 넓게 잡아야 할 때 그때는 너비 가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엄지손가락을 잘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늠하거든요 손톱 정도 위치 아니면 손가락 마디 정도 부분 그러면 좌우 너비가 좀 넓어져도 잘 가늠할 수 있죠 덤벨 잡고 할 때야 대충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지만 바벨은 그냥 대충 잡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좌우 너비를 잘 잡아도 완벽히 균형 잡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꼭 껴서 하시고요